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리거나 뭔가를 보게 되면은 순간 뇌정지가 오고 어? 이게 뭐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딱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어요. 무편집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이고 이 미친 것들 완전 신났네. 원지. 남친 뺏어간 여자한테 복수했어요. 욕먹을 각오하고 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에게 다시 돌아온 남자친구지만 처음부터 복수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어째다 보니까 복수가 아닌 복수가 됐어요. 글을 읽으시다 보면 뭔가 더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네요. 일단 저랑 남친은 만난 기간만 따지면 3년을 만난 그런 사이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해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를 오지게 사랑해준 그런 남자친구였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항상 갑질을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복에 겨우 미쳐버린 건지 뭔지 사귄지 1년 됐을 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어요. 그렇게 착하고 잘해주는 남자친구에게 권태기를 느꼈던 거예요. 그때 정말 남친이 미친듯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정렘이 떨어지고 질려가지고 완전 끝이 다 했는데 3개월 뒤에 제가 후폭풍이 오지게 와가지고 이번엔 제가 붙잡았어요. 다행히도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남친이 돌아와줬고요. 그 뒤로 1년 이상 다시 잘 사귀었죠. 아 물론 전처럼 갑일 관계는 여전했습니다. 내가 갑이야. 그러다 진짜 문제는 3년 가까워질 때쯤 생겼는데요. 저는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는 상태였고 남친은 아직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서로 생활 패턴도 다르기도 하고 또 아직은 학생인 남자친구에게 제가요 좀 알게 모르게 많은 부담을 줬었나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걸로 인해 다툼이 좀 많아지고 또 그래서 남친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더라고요. 항상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보고싶다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그냥 맨날 시큰둥했고 또 제 일이 우선이었고 사람을 많이 외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동안 쌓여있던게 너무 컸던지 하루는 남친이 저한테 너 이제 정말 지쳐. 내가 아무리 너한테 감정을 쏟아도 너는 돌아봐주지를 않아. 나도 사랑받고 싶어. 더이상 널 좋아하지 않는다고. 헤어져!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랑받고 싶다고 한게 무슨 의미냐. 내가 잘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너에게 사랑을 줬다고 생각을 한다. 이랬더니 다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자기한테 호감을 표시하던 여자 동생이 하나 있다고. 되게 잘 챙겨주고 다정하대요. 자기한테 주는 관심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가 물어봤죠. 야 네가 너한테 여친 있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알고 있었대요. 알고도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겁니다. 반은 반함인 거죠. 원래부터 저희 남친이 좀 잘생기고 되게 자상한 편이라서 여자 후배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밖에 모르는 남친은 그때마다 철백을 쳤었는데 정말 미안하다네요. 자기는 널 맞는 중에 그렇게 딴 여자가 마음에 들어왔으니 바람 핑계 맞고 넌 쓰레기야 쓰레기? 이러면서 머리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 그렇게 저랑 헤어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여자랑 사귀더라고요. 특히나 아니 톡이나 SNS에 다정하게 그 여자랑 찍은 사진 같은 거 올리고 그 여자 사진을 봤더니 나를 떠나서 아니 무슨 저런 거랑 사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외모는 아니올시다였어요. 개 못생겼더라고. SNS 사진들 보면 여자가 잘해주긴 잘해주더라고요. 뭐 한동안은 그냥 괘씸하기만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남친 욕도 많이 하고 또 남친을 뺏어간 그 여자도 밉고 근데 한 3개월 좀 지나니까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 환상한 것도 넘어갔죠. 그동안 제 만행을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지내니까 저도 또 다른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도 저한테 참 잘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뭔가 사소한 부분들에서 자꾸 그 남친과 비교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개월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냥 남친은 어떻게 지내나 아무 생각 없이 SNS 염탐을 했는데 여전히 그 여자랑 잘 사귀고 있더라고요. 하기사 원하 여자한테 잘하던 남자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오래가겠지 하고 또 두 달 정도가 더 지날 때쯤에 아는 언니 결혼식장에서 남친을 보게 됐는데요. 그 언니가 저도 남친도 아는 사이라서 거기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 서로 감정이 서로에게 아직 남아있다 이런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그렇게 연락 몇 번 주고받다가 제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나를 제대로 잡고 한번 단단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서로에게 못할 짓이다. 네가 나에게 감정이 남아있으면 그 여자를 정리하고 와라. 나한테. 이랬더니 시간을 달래요. 자기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는 사이에 저는 피가 마르는 느낌을 받았고 하! 마치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받은 피해자인 양 SNS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그러는데 어이가 없기도 하고 뭔가 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예전에 같은 기분을 느껴서 그런건지 불쌍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뭔가 싱숭생숭해요. 여하튼 지금은 다시 만난 지 3개월쯤 됐는데 너무 좋아요. 제 7알 맞은 성격도 제일 잘 받아 쳐주고 그냥 뭔가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마음이 너무 편하달까? 뭐 연애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에효! 아무튼 가끔 가다가 그때 일 생각하면 남친 등짝 스매싱을 하긴 하는데 지금은 또 서로 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가다가 결혼까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불안하긴 해요. 또 예전처럼 그렇게 떠나버리면 어떡할까 이렇게 뭐 다들 재회한 사이가 힘들다는게 말들이 많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냥 제 이야기 한번 써봤어요. 좀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뭐 이딴 그지같은게 다 있어 복수는 뭔 복수야 정말 너 지금 이딴걸 자랑이라고 써 올린거냐? 명심해라 너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의 차익이 될거야 사람 인생 결국 다 돌고 도는거니까 2번 셋 다 이상하다 여친이 있는 남자한테 들이댄 그 여자도 이상하고 잘 사귀고 있는 쓴이 남친 흔들 쓴이도 이상하고 거기에 다시 넘어온 남친도 이상하고 셋 다 그지같애 댓글 그래요 남친에게 들이댄 그 여자는 도덕심이 결여됐고 남친은 우유부단 병신이고 이 쓴이는 그냥 개 이기적인 여자죠 결론은 뭐다 끼리끼리다 8번 3번 아니 8개월 만났다는 그 남자 하나만 불쌍하네 야 니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 이 이기적인 것들아 꼭 벌받을거야 너네 대댓 가짜 쓴입니다 네 그 벌 모두 모아서 니한테 택배 보낼게요 대댓 찐 쓴입니다 저기요 저인척 댓글 쓰지 마세요 넌 누구야 4번 헐 이 쓴이 진짜 재수없는 인간이네 개빡쳐 아니 헤어졌으면 그냥 끝난거지 뺏긴 뭘 뺏어 장난하냐 대댓 가짜 니가 빡치든 뒤지든 말든 내 알파 아니에요 아니 원래 남자 찾아온건데 뭔 상관이죠 나도 다른 사람 애인 아니 너도 보니까 다른 사람 애인 뺏는 그지인가 보죠 그런거죠 찐 쓴이 아니 저기요 왜 자꾸 저인척 연기를 하세요 그리고 삼사님 원댓글 그 여자가 제 남자 뺏어간거 맞고요 여친 있는거 뻔히 알고도 기다리겠다고 한게 제 자신인가요 3번 야 저기 가짜 쓴이 말하는거 개웃긴다 그리고 찐 쓴이도 그래요 이런 와중에 원래 제 남자에요 이랄지 5번 아니 님아 이러고 살면 니 스스로에게 안 부끄럽습니까 찐 쓴이 아휴 뭐라 말씀드릴게 없네요 저도 처음에 진짜 엄청나게 미웠어요 그 여자만 생각하면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확 뽑아버리고 싶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나는 착하니까 그냥 그러다보니까 어쩌다 만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거죠 5번 야 다시 똥길이 만났더니 정말 다행이다 6번 셋 다 이상하지만 순서를 따진다면 그래도 쓴이가 최고고 그 다음이 남친 그 다음이 그 동생 여자 아무튼 이 두사람 결혼까지 하고 오래오래 만나길 바라요 서로 절대 끝까지 방생하지 말라 이거지 7번 야 그 여자가 먼저 꼬셨을지 아니면 니 남친이 먼저 들이댔을지 이걸 니가 어떻게 아냐 8번 아이고 이것들이 단체로 7월들 하고 자빠졌네 영원히 헤어지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